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훈입니다 오늘은 임영웅씨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감성적인 곡이고요 임영웅씨가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를 했네요 여러분들 아주 뜻깊은 곡이니까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성을 챙겨주는 발라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호흡을 섞어서 불러주시면 좋은데 요즘 또 추세가 호흡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요즘은 조금 더 육성을 많이 도드라지게 해서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내느냐 멈칫멈칫하면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런 식으로 멈칫멈칫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나는 작작 작자와 작은 바바받자와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슬로우를 이용해 줬습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흩어질 멈칫멈칫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여기도 특별한 여러분들이 많은 기교라기보다 담담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나는 가 가자는 일단 바이브레이션을 조금 넣어줍니다 나는 가벼운 운자를 슬러로 올려주시고 모래 알갱이 이렇게 정박자보다 모래 알갱이 갱이는 살짝 싱커페션로 당겨줬죠 당김은 그 다음에 그대 이 모래 아 이거는 두 번째 곡 그대 이 모래에 자 여기도 그대 하고 멈춰줍니다 그대 음자를 나눠주고 이 모래에 이렇게 부를 건데 그대 마찬가지로 슬러 슬러와 함께 바이브레이션 넣어줍니다 그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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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모자에도 연속해서 슬러를 넣어주시고요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작은 발걸음 걸음 한묶음처럼 조금 빠르게 처리를 해줍니다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여기도 내어요 말고 내어요 한 번에 또 빠르게 불러주죠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이렇게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여기도 페이지가 진짜 패이는 것처럼 불러주셔야 돼요 깊게 패이지 패이는 느낌이 안되죠 깊게 패이지 그렇죠 이렇게 페이지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이가 나옵니다 깊게 패이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몸짓해주고 가볍게 이렇게 담담하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형악구 형식으로 앞에 여기까지 불렀던 소절이 대부분의 멜로디가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동형악구인 경우에는 조금 더 앞에보다 조금 더 강하게 불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육성의 비중과 볼륨을 높여줬습니다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여기도 아까보다 흉성을 조금 더 사용해서 남성적으로 나는 가벼운 이렇게 가슴이 조금 울리죠 모래 알갱이 마찬가지로 싱커페이션 해주시고 그대 이 모래에 여기가 이제 아까랑 다릅니다 그대까지는 슬러와 바이브레이션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대 이 모래에 아까는 이 모래에 위에서 내려왔다면 이번에는 밑에서 올라가죠 멜로디가 이 모래에 모래에 레자를 아주 빠른 슬러를 통해서 레에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없으면 이 모래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있으면 이 모래에 레에 레에 하고 리듬감이 좀 살아나죠 그대 이 모래에 이렇게 리듬과 감정을 동시에 잡습니다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자 발자국 이렇게 음정이 하나가 포인트로 올라갔다가 내려줍니다 발자국 그 다음에 국자는 슬러를 써주죠 발자국을 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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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빠르게 한 묶음처럼 내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니다 깊게 페이지 아까 페이지 어떻게 했죠 진짜 페이는 것처럼 밑으로 깊게 페이지 이렇게 불렀죠 깊게 페이지 깊게 페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아까는 가볍게 하고 뒤에 연결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가볍게 하고 종결 느낌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점점 고조되죠 그대 바람이 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음정이 올라갔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당돌하고 강하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 소리 포인트를 올려줘야만 이 느낌이 납니다 올리지 않으면 그대 바람이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포인트를 올려줘서 그대 입천장을 열어서 공명을 좀 지켜줍니다 그대 슬러 형태를 갖고 있죠 밑에서 올라가는 형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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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또 슬러입니다 바람 이렇게 바람이 불 불 불 불 이렇게 다시 활강으로 떨어뜨려줍니다 자 바람이 불거든 불 불 활강으로 떨어뜨려주고 거든든 슬러를 해주는데 여태까지 슬러랑 다른 형태를 이제 임용실에 여기서 사용을 하셨거든요 원래는 불 불 거 드 음정의 이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드 은 이 사이에 중간 음정을 잡고 빠르게 슬러를 해줍니다 불 거든 이게 아니라 불 거든 드 그렇죠 높은 데서 시작해서 금방 목적지까지 닿는 슬러를 해주는 거죠 그대 바람이 불 거든 이런 느낌으로 그 바람에 실려 호련이 따라 걸어 가요 여기가 어때요 네 음정의 반음이 존재하죠 걸어 가요 이걸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 가요 이렇게 음정을 잘 잡아주시고 또 반복되죠 그대 그대 입천장을 열어서 울리게 하면서 포인트를 올린 슬러를 사용하고 바이베션을 넣어줍니다 그대 해주시고 파도같이 여기까지 파도 두 번 슬러 치 활강 거든 거든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슬러를 하는데 드 낮은 데서 시작한 음정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의 높은 음정에서 드 하면 조금 더 빠르고 가벼우면서 깔끔한 슬러가 나옵니다 드 이거보다 드 이렇게 되죠 파도 같이 거든 파도 같이 거든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저 파도에 파도에 하면 정박자인데 저 파도에 당김음 싱커페션이 A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파도에 호련이 흘러가리 흘러가 흘러가 여기도 새 뒷단음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짠짠짜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짜자자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정박자 느낌만이란 짠짠짠 이걸 살려서 저 파도에 저 파도에 저 파도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요 에라는 내성모음을 그대로 발음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끊어지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멋있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래 다음에 입모형 살짝만 오 로 만들어서 래 오 로 이렇게 요 바이브레이션과 함께 복부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해주면 그래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대여 내 맘에 여기 할 때 그대여 여기도 짠짠짠 세리따 느낌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대여 내 맘에 내 맘에 우리가 보통 슬롤하면 내 맘에 이렇게 크게 올라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절반 높은 구간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목적지 내 맘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죠 자 그 다음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이렇게 돼요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자라도 슬롤 그 그자 슬롤 발 발 슬롤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 발자국 국자는 당겨주니까 싱커페이션 를 내 넷자 길게 서스펜션 해주시고 어줘요 그냥 어줘요 빠르게 가는게 아니라 짠짠 세리따는 느낌을 내면서 임팩트를 줘서 네 네 어줘요 어줘요 이렇게 해주면서 감정을 극대화 시켜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그렇게 하고 멈칫 해주고 편한 한 묶음처럼 빠르게 편안을 해주고 숨을 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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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강으로 부드럽게 떨어뜨려줍니다 듯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높은 데서 시작하는 슬롤 빠르게 쉬 이렇게 되죠 쉬 말고 쉬 해주고 이제 엔딩 왔습니다 짠짠짠 세리따음이 있거든요 언제든 내 곁에 곁에 빠르게 해주시고 쉬어 가 요 가 자 여기서는 가 한 다음에 요가 끝나기 전에 아라는 추가음을 넣어줬습니다 가 요 아랄 발음 다시 해주죠 가 요 말고 가 요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멋있고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모래알갱이 임영웅씨가 작사 작곡까지 참여한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임영웅씨의 원래 버전에 가깝게 부르시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겠고 임영웅씨의 노래 모래알갱이 모래알갱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2 3 4 5 5 5 5 5 5 5 6